그리고 케이크 먹어야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 진짜 좋아 진짜 여보세요? 어, 철리야 심심하다고? 꽃집으로 온다고? 어, 글쎄 잠깐만 잠깐만 여보세요? 어, 지수야 심심하다고? 가게로 온다고? 아, 오늘 한가하다고? 아, 알았어 너네가 오고싶으면 와 근데 나 심부름때면 나빠서 오늘 먼저 와서 너네 둘끼리 놀고 있어 심부름 아주 오래 걸릴지도 몰라 응? 그래? 아, 망했다 케이크 먹어야 되는데 갓댐 케이크 우리 갓댐 시 무슨 일로 온 것이냐 삼천리 나? 난 별이 보러 왔지 안복자 그 자식은 왜 아는 것이냐 야, 탐정친구 복자가 이름은 좀 그렇지 착한 친구야 그런가? 그래 복자 계속 들으면 좀 귀여워 보여 탱크보이의 악몽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도 천리 이 녀석은 걔네들 중 가장 괜찮아 보인다 근데 너 왜 왔어? 나? 아, 어, 나는 어 안복자의 수상함을 체크하기 위해 너희들의 귀염둥이 벌이를 감시하러 왔지 이건 몰랐을 거다 아, 나 저번에 별이 만났는데 놀러오라고 해서 왔지 그러냐? 별이랑은 또 언제 친해? 어때? 설명하자 미치로 더 물어보면 어떡하지? 할 말이 없는데 괜히 아싸같이 보이면 안 되는데 하긴 별이를 싫어하긴 힘들지 더 안 물어 볼 건가? 다행이다 별이가 야, 아주 싫어하기도, 아주 좋아하기도 어렵지? 엥? 무슨 소리지? 아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바쁜가 봐. 여기 없는 거 보니까. 꽃잎미를 쉽지는 않나 봐. 흠... 우리 뭐하고 놀까? 뭐지?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건가? 뭐야? 무슨 표정을 하길래 그런 생각이 나와? 어? 아, 아니야. 어, 뭐할래? 나 너한테 좀 배우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응? 어떤 거? 아이, 좀... 부끄럽긴 한데... 그건 뭔데... 그... 너의 말투가 너무 배우고 싶어. 탐정 말투. 뭐, 뭐지? 내... 내가? 내가 부럽다고? 어, 나도 뭐... 그... 그런 구현동화? 뭐... 웅변? 약간 영화 같기도 하고... 연극 같기도 하고... 아, 그거 별로 안 어려워. 그래,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그게... 배에다 힘을 빡 주고... 딱딱하게 말하고... 어... 끝에 힘을 강하게 끌어올려 봐. 난 탐정이다! 이렇게? 어, 맞는데... 연습이 좀 필요할 거다. 모자를 안 써서 그런가... 모자 써보고 할래? 응! 응! 내 이름은 천리. 탐정이죠. 하... 뭐가 부족해. 약해, 약해. 아! 일을 고쳤어야 했어. 수염? 수염? 이런... 철취한 준비까지... 뭐냐고, 이 녀석! 내 이름은 천리. 탐정이죠. 그나저나... 별이는 어디로 갔을까? 뭐야? 수상해. 음... 수상해. 제법인데? 아, 이게 아니라... 분명 알바생이 이렇게 긴 시간 자리를 비울 리가 없고... 탐정이 늘상인가? 거기다가 화장실에는 없었고... 뭐냐고, 이 녀석! 거기다가 점심 시간도 지났고... 저 수염... 갖고 싶다. 심부름을 한 시간 내내 할 리는 없고... 음... 마마... 수상해, 수상해... 어이, 왓슨! 어? 별이를 찾으러 한번 가보지! 있을 거야! 탐정의 맛을 한층 더 끌어올리다니... 이런 소고기 다시다 같은 녀석! 아스카라! 어! 저거 별이 아니야? 응, 저기 있네! 저기서 뭐해? 스탑! 야, 오지마 오지마! 야! 베라 괜찮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어? 괜찮아! 오지마 오지마! 아무래도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왓슨! 자네 생각은 어때? 잘 모르겠는데... 아, 괜찮다니까... 아, 너네 기다리고 있었지... 뭐야, 얼굴에? 얼굴 뭐야? 석탄이야, 저거? 석탄? 응! 이제 갈까? 너 낙배가 케이크 먹었냐? 먹었네! 먹었어! 야! 오늘 우리가 얼마나 먹는다고? 채 너무한다, 정말! 으, 진짜! 왓슨! 체포해! 맛있다! 왓슨! 제법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그별 천리 입니다! 네, 저는 집에 갈 거고요. 저도 집에 갈 거고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저희도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면 찾아가는 찾아가는 서비스! 서비스! 빠이! 빠이! 구독과 좋아요 펠큰 어느덧 첫 번째